짐을 다 정리했어요. 캐리어 둘 다 봉인했고 조금은 생태품 그러고 이따가 나가기 직전에 청소기 한번 돌리려고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고 원래 오늘 룸메 언니 방에서 자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친구네 집으로 갈 것 같아요. 아 집 안녕. 아 저 무슨... 뭐야 거기서... 그러면 닥터에서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양념을 부어 당면을 구워줍니다 고구멍을 구워줍니다 양념을 넣어서 양념을 넣어줍니다 오늘은 저 같이 인턴 일했던 친구 처음으로 만나러 가볼 거예요. 직원 할인 마지막이라서 롯펠러 매장에서 구경하고 살 거 있으면 살려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나가볼게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오늘은 한국에서 친한 오빠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고 대학교 캠퍼스도 구경하고 해서 완전 옵타운. 저는 그 할렘 있는 쪽으로 갈 거예요. 가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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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er Tonight, listener, 오늘은 컵샷을 못 찍었는데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던 친구 뉴욕에 있어서 저녁때 만나기로 했어요 그 전에 소호를 혼자 구경하러 갈거에요 나름은 아이스크림이에요 너무 맛있어 나름은 아이스크림이에요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 하나가 더 맛있게 먹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좋고 좀 더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오하이 앤 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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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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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삭아삭 안녕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이고 소호 좀 돌아다니고 아 일단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돼서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러 가고 지금 예약 걸어놓은 게 4시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고 소호에서 쇼핑 좀 하다가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가볼게요 지금 검사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예약을 달아야 돼 거룩한 쇼핑은 그리고 마치에 가면 이제 양이의 멘트에 가면 안 먹으면 안 먹어야 돼 아 이렇게 뤼크에 가면 뤼크에 가면 뤼크에 가면 택시 기다리는 중 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늦어져서 즐거운 공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듣는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